다음 주에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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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은정현. 야, 내가 레터 레터한테 이걸 줬어. 이거 밥 먹거나 그랬어. 승관이 받았는데 야, 이거 말고. 야, 이거 말고. 왜? 이거 안 돼? 아니, 나는 이걸 생각한 거 같은데. 뭐가 동그란 게 큰 게 없어요. 나 짓때문에 껴 기린 나 안 놀랬나니까 걱정했는데 천천징도 안 씻고 안 씻고 안 씻고 온다고 코코스로는 달려올 수도 있어 그런 거 하나만 보여줄 같은데 예전에 많이 했던 게 장혁 장혁 한번 갑시다 장혁 한번 갈까? 한번 가자 잠깐 기야만 3단으로 바꾸고 오케이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지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지면 안 되잖아요 오 비슷하다 비슷하다 입모양 비슷하다 야 잘한다 근데 진짜 성대모사는 개인기 개그맨들도 많이 하지만 배우들은 포인트를 아니까 더 잘하는 거 같아 포인트를 좀 잡고 그러는 거 같아 그 다음에 내가 요즘에 좀 많이 했던 게 밸런트 이범수 아줌마 국이 많이 매워요? 이범수 비슷해? 비슷해? 야 대박이다 편할 정도 기다 지쳤어 보여준 적 없어 어디서? 야 아직 아무데도 보여준 적 있어 그래? 이게 진짜 비슷한데 선수가 저한테 이보시면 안 되잖아요 야 야 아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스포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몇시야? 40시 40분이네 7시 지나니까 바로 깜깜해지는데 여기 지금 자동차 라이트 끄면 완전 깜깜하겠지 어 오랑이 옆에 뭐 이렇게 뭐 있었지 어 저거 눈이다 저거 눈이야 저거 눈이야 반짝거리잖아 저거 브레쉬 진짜 많아? 완전 많아 에이 뭐야 엄청 많아 야 얘 뭐냐 뭐야 뭐야 어 이거 봐 살쾡이 살쾡이 밑에 살쾡이 우와 올라간다 나무 위로 올라간다 우와 브레쉬 오케이 우와 나무 위로 올라왔어 저거 뭐야 형 근데 어? 나무 위로 올라간다 저거 내려도 될까요?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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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 한 번만 찍어 너무 찍혀 인팔라인가? 인팔라다 문정아 닫혀 조심해 이야 근데 얘네들 여기서 쉬어 아 아니 형 근데 여기 어떻게 그냥 얘네들이 항상 쉬는 곳이 여기니까 아 아 지네들 밤이면 딱 쉬는 곳은 있거든 우리들이 그런 것 같은데 아 근데 아까 살킹 살킹이 있잖아 살킹이 맞지 어 새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걔네들 저게 고라니 새끼? 어 그러니까 이거 사슴 사슴이야? 사슴 같은데 고라니는 누구야 그럼? 고라니는 우리 비무장 시대에 있는 게 고라니야? 어 고라니 약간 송곳니도 있잖아 어 어 고라니 어 왜왜왜왜 왜왜왜 여기요 한 번 한 번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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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쪽 위쪽 후레쉬 후레쉬 여기여기여 여기여기여 여기여 열어봐 창문 다 열어 다 열어 다 열어 여기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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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밑으로 뒷팀 밑으로 어 이거 뭐야 와 한 번 했다 한 번 했어 새로운 거 맞다 새로운 거 진짜 뭐야 일로 가 지금 정반대인데 어 저 오른쪽인가 보다 정반대인데 저 오른쪽으로 갔어